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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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트 이거 하나 만드는데 9시간 19분 걸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해서 푸딩틀을 덮어줍니다. 나머지 이런 거는 조금 떼면 되고 여기다 닿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푸딩틀을 덮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푸딩틀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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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 양손이 무겁다 양손이 무겁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그까스 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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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님한테 받은 건데 엄청 좋아요. 이제 끝 12시 오늘 휴일이니까 운동 갔다가 집에서 밥 먹겠습니다. 여기도 뭔가 가치자리 만드는데? 어, 커피. 카페인. 너무 졸려. 너무 졸려. 너무 졸려. 너무 졸려. 너무 졸려. 너무 졸려. 너무 졸여. 너무 졸려. 너무 졸려. 너무 졸려. 너무 졸려. 너무 졸려. 오늘 점심을 이거 해 먹을려고요. 크레미도 해가지고 크레미랑 계란 넣어서 하는 거 더 먹으래? 네 오호우 오호우 다시 귀여워 타르기 크레미 오호우 오호우 이거 왜 이렇게 더 맛있어 크레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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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지도 않을 거잖아 파이팅 한번 더 만들어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마늘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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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고춧가루 네... инг 미치 historb 문대 기본 socialist 인형 고구매 깜짝이야 으윽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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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띵추 안돼 헤이 띵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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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 베리 전혀 맛있는데 맛있어 띵추 진짜 좋았어? 동영상 이게 뭐야? 야채도 뭐 하나? 파프리카 믹스처럼? 근데 파프리카도 이거 말고 그냥 이거 때려두면 먹든가 오늘 오늘 내일 뭐야 재밌어 한 개에 천 원 나오네 90인은 나랑 먹었거든 그래 오빠 나왔을 때 나는 건데 친구야 케찹도 없긴 한데 케찹이 없어 백종원 그거야 오늘 카드 사는 거 아니야? 도착도 카레를 하고 도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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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에 도착해 도착해 조합 김치 미끄덕 다진 조합 다진 고기가 샤브샤브용이 아니지 고기가 샤브샤브용이 아니지 야채 준비 간다 오늘 저녁은 대피 삼겹살에다가 난해서 야채랑 넣어서 찍어먹을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한번 진짜 이거 샤브샤브인데 비율 여름용으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게 매운 건 아니잖아 소스가 진짜 맛있는데 주먹은 내가 뿌려먹고 끓어져 너무 맛있어 맛있는데 응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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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물품은 엄청나는 거예요 완전 미니 나와가지고 지금은 대학적으로 거짓말이야 지금 아직 시대가 없는데 서랍팔을 이뤘는데 상영해서 저녁에 나왔을 때 이게 초코고 나 쿠키만 먹고 싶은데 샤브샷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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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로 프로 고춧가루 바람 알람 콩 андime 보라의 베리 마스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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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슬리 마스프라 파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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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이 더 맛있어. 고구마 아트에 고구마 고구마 닭도시키는 벌써 1개. 오징어 1개 더 맛있게 잘 먹으면 되지요. 밥 드세요! 반숙해총 반숙해총 뼈 풀고만 있어 아니, 쉬라고 안 먹어 아, 이게 서로 피해자라니까 그래서 필요한 건 하늘이 쓰지 않을까? 형님의 프로필 검사 실력은? 형님의 시켜주시는 거나 해야겠다. 오늘은 베이킹 제어 사러 왔다가 이마트에 이제 장 보러 갔다 올 거예요. 이거는 방향 메고 다니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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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돋다. 얘기 맡기고. 너무 맛있어. 갓들 봉투. 이거 한번 보고. 봉투도 이렇게 정합니다. 재료 다 사고. 옆에 있는 카페. 카페. 이거는 쪽파 크림치즈 소금바이랑 스콘. 코코넛 파트. 오. 쪘는데? 맛있겠다. 괜찮은데? 맛있어. 그냥 한 입씩 먹어야겠는데? 그래. 응. 음. 근데. 핸드가? 네. 근데 나 쪽파를 곰 꺼졌는데. 맛을. 그랬지. 이제 핸드 있다. 응.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안 Nazis옹이. 별보에. 아. 부담없이. 종이BLE. 공통. 아. 를 너무 아름다워. 몇 그램이지? 450g. 박삼. 됐어 저건 삼각이 맞지? 응 삼각이 계란빵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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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방송상 양배추 고기 엄청 많죠? 오늘 아침 늦었지만 아침 운동을 합니다 이리와 함께 모여가는 사람이 많다. 이리와 함께 모여고 있는 여행인 이곳으로 오르라인과 함께 머리를 찾았다. 이리와 함께 모여고 있는 사이도 소중한 방향을 받았다. 이리와 함께 모여고 있는 사이도 많이 받았다. 그리고 또 다음 사이로 이용한 시점에서 만나러 가는게 될 수 있는 곳은. 투자 투자 이거 진짜 커 이게 트렌트다. 와 겁나 커 진보랑 베이기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구야~~ 원래 베이킹만 하려 했는데 생크림이 없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오는 게 힘들다 10개만 남겼다 근데 이게 있다니까 전화로는 없다 그리고 그는 인형의 랩 아,은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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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도화지 전지 브레이핑 춤춰봐